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파롱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나쁜 생활 습관이 있어요 저는 과식하고 등것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군것질을 해요 너무 까쳐요 일어나본 습관을 거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저녁 날마다 운동을 할거에요 후드라지도 할거에요 그리고 식사를 굳지적으로 할거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거에요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구가오세요 그럼요 더 잘게 살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